사투를 말해주세요 1번에 2번까지 레디? 맞지? 잘하고 있어 2번 멘트 모사이 코리아 김동규씨 2번 멘트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안걸려도 돼 진정아 1번 멘트 틱배드 하우스 과연 선생님 1번 멘트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왼손 다리 안걸려도 돼 왼손 못잡게 하면 된다 오른다리 뒤로 빼자 그렇지 왼다리 앞으로 내미고 있어 왼다리 앞으로 내미고 있어 왼다리 왼다리 내미고 있어 왼다리 두줄로 안치죠 뒤로 안치고 왼다리 왼다리 2번 멘트 우파트 뉴스 홍준호님 2번 멘트 데려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나이스 됐어 완벽할 수 있다 네 다시 다리 뒤로 숙으라고 다리 뒤로 죽게 1번 매트 자사의 장을 한 점씩 매트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매트 블링키스트 MMA 천승으로 매트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 바랍니다. from the scene 이동베트 환불이 수 있게 매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매트 공격 공격 2번 메탈 군사인 코리아 인동규 씨 메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트 선우주니스 최주장시 멜트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자. 그냥 그대로 계속 있어. 천천히 해야 돼. 1분 20초. 천천히 해. 포지션 잡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지금. 천천히 해. 천천히. 좋아. 잘 잡고 있어. 시간 1분. 무리해서 다리 안 빼야 돼. 천천히 해. 그렇지. 목 돌리고 그렇지. 손 잡고. 천천히 잡고. 그렇지. 좋아. 발로. 왔다. 뒤로 왔다. 머리는 빼야 돼. 머리 있는 팔을 빼야 돼. 밖으로. 뒤로 나가라고. 팔을 빼. 그렇지. 그렇지. 왔다. 빨리 땅에 붙였다. 빨리 땅에 붙여. 그렇지. 왔다. 계속. 그대로 포지션 잡고. 다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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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게 하지마. 왔다. 한 번 안다. 그리갈리. 이 Gefühl의 발음이. 도망가는